다 들어왔어? 우리 저번 시간에 부정사에서 부사적인 용법 할 차례 아닌가? 자, 교제를 한번 펴보자 부사적인 용법 찾았어? 선생님이 폐질수를 얘기 안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잘 찾아와 책이 차이들이 있어서 폐질수 얘기하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래요 부사적인 용법 다 폈어? 됐니? 자, 그러면 여기 좀 묻자 자, 보면 오늘은 부사적인 용법에서 부정사편을 다 마무리 짓자 그리고 여기에 끝나면 수거하고 생활용어도 정리하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동명사 들어갈 수 있으려나? 봐서 동명사 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주고 내일은 2시부터 보강이야? 그때 해서 동명사까지 다 끝낼 거야 그러니까 저거 참고해주고 그런데 내일은 조금 태풍이 인천으로 올지 애들아 내일 몇 시에 인천에 와? 저 시간에 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선생님이 지금 아주 머리가 복잡해 보강을 제가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동 경로가 바뀌었지 남의 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인천 쪽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상륙을 한 대 내일 시간에 몇 시에 상륙한다고 그래? 오, 저 시간에, 그치? 날아갈까? 어떨 것 같아? 여러분들이 먼저 얘기해봐 그런데 이번 태풍이 저게 바람이 되게 세다고 그러네 이게 태풍에서도 도넛 형태의 태풍이 드물대 동그란 거 있잖아 핵이 딱 동그란 거, 그치? 그런데 이게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이 이 도넛 형태되네 그런데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 일반적으로 태풍은 이렇게 막 이렇게 눈이 흐리게 해서 탔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선생님 생각이 어떻게 할까? 피해? 시작해 봐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게 저 하다가 선생님도 자신이 없는 게 저 태풍이 올라오면 비가 무지 많이 오고 막 그러면 교통이 어떻게 될까? 막 막히고 막, 그치? 정신이 없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차라리 보강을 좀 하더라도, 그치?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내일 저 수업은 조금, 그치?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 하지 말자 여기 봐봐 야, 뭐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도 참 가끔 보면, 그치? 선생님이 하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냐? 원래 어, 선생님 해야 돼요, 그치? 포풍이 문제예요 뭐 태풍이 문제입니까, 그치? 우리가 열의를 갖고 올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또 뭐라고 얘기해? 그래도 얘들아 위험하니까 쉬자, 그치? 그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막 전개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저기 뭐야 내일은 저 보강, 영어 보강을 어, 선생님이 이거 하고 나서 빠른 시간에 해줄게 한 번은 어차피 이번 달에 준동사까지 다 끝낼게 그거는 참고를 하자 어, 그리고 어, 일단 요거를 그치? 선생님이 지금 그리자나서 지금 들어오면서도 좀 잠깐 봤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내일은 될 수 있으면 집에 나오지 뭐, 뭐 되게 심하게 들어오는가 보더라고 어,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조금 더 하자 어, 오늘 수업은 어, 조금 더 좀 연장시켜서 좀 할게 어, 어 어, 이제 부정사를 정리하는데 어, 이제 부정사를 정리하는데 음, 머리 들어 음, 전시안에 배웠던 거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얘기하자 들어 어, 부정사라는 중동사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 동사 앞이나 컴마에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 좋지 뭐 그치? 가끔 분석하다 보면 묶을 필요가 있고 또 안 묶을 필요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맛은 있어 근데 일단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좋긴 해 어, 동사 성격이 있지? 앞에 뭐가 좋아? 의미상의 추억 형태는? 어, 포 플러스 목적격 어, 앞에 사람 성격이 있으면 어부목적격 또 뭐가였죠? 음, 시제 무슨 부정사? 어, 투원형 단순 부정사 시제가 주절로가 같다 똑 어, 완료부정사 투웨브 비피 주절보다 하나 앞섰다 똑 어, 태가 저 태는? 어, 투원형 능동부정사 하는 입장 투 비피피 어, 수동부정사 당하는 입장 그제 자, 또 부정사에서는 뭐 할 수도 있어? 어, 부정사를 부정할 수가 있어 동사 성격이 있습니까? 근데 부정사 부정할 때 낫의 위치를 이렇게 부정사 앞에다 두면 돼 맞지? 요런 성격을 가진 부정사가 문장에서 우선 어떻게 쓰인다고? 명사 역할로 써 어, 명사 역할로 쓰일 때가 명사적인 용법 명사적인 용법이라면 어떻게 쓰이는 부정사지? 어, 문장에서 이렇게 동사 앞에서 무슨 역할? 어, 주어 역할 그제? 근데 이 경우는 가짜 주어 이트 쓰고 이렇게 넘겨주는 가주어 진주 용법을 많이 쓰지요 여러분들 그제? 또 어, 타동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 그제? 근데 이 경우도 너무 길면 이렇게 넘어가면서 가짜 목적어 이트 쓰고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 그제?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런 형태 그제? 그리고 어,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여덟 개 꼭 정리하고 어, 요건 기억해야 되는 자, 또 어, 주어 타동사 뒤에서 목적어 자리인데 의미가 뭐 뭐뭐 인지를 이렇게 선택적인 의미 그러면 요 목적어는 어, 의문사 투부정사 형태로 쓰는 겁니다 는 됐나 해석할 때도 좀 조심해 뭐뭐 인지를 근데 의문사 선택 하운제 와세 선택 잘해야 되나? 요건 문제는 물으면 요거 밖에 물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쓰인 부정사를 명사적인 용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또 무슨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어,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 형용사 역할을 형용사적인 용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처음에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어, 주어 비동사 뒤에서 투부정사 요렇게 했나? 그러면 요거 특히 무슨 용법이라 그런다 그랬죠? 비투용법 의미 다섯 개가 뭐냐? 어, 뭐뭐할 예정이다 뭐뭐할 수 있다 뭐뭐하고 싶어하다 뭐뭐해야만 한다 뭐뭐할 운명이다 다섯 개 해석이 가능했나? 그래서 문맥에 맞춰서 다섯 개 해석하는 연습은 해야 되나? 자, 또 어, 부정사가 문장에서 이렇게 명사 수식을 하는 게 이게 형용사적인 용법 아닌가?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했지 여러분, 그제? 그러면 이렇게 명사 수식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하고 뭐? 수식 받는 명사와 부정사 동사의 관계를 따서야 돼? 얘가 얘가 얘의 주어 관계야 그러면 뭐 끝나는 거지 뭐 얘가 얘의 대상, 목적어 관계야 그러면 명사를 뒤로 넘겨가 그러면 전치사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 기억해? 기억해? 좋은 거야 얘들아 자, 오늘은 이제 마무리 짓자 자, 부정사가 또 무슨 역할일 수도 있어? 부사, 부사 그러면 그렇게 쓰이는 부정사를 이제 무슨 용법이라고 하면 돼? 어, 부사적인 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근데 부사 역할은 부정사가 문장에서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 얘네들을 수식하는 부정사예요 교재법, 자, 교재법은 처음에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해서 처음에 뭐라고 해놨어? 동사, 수식 그치? 근데 동사 수식할 때 의미가 역시 다섯 가지 있습니다라고 분리시켜 놓지 않았니? 처음에 뭐 하기 위하여 목적, 또 했다, 결과, 또 해석, 원인, 하다니, 이유라면 조건 이렇게 다섯 가지 해석이 가능해 부사적인 용법일 때는 동사 수식할 때는 잠깐, 여기 좀 보자 여러분, 여기 봐봐 예를 들었으면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자, 잠깐 들어 어, 예를 들었으면 이렇게 문장을 쭉 썼어 문장이 이제 부정사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그냥 가볍게 듣자 그럼 이 부정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니? 우선 우선 시가 뭐예요? 어, 주어 해즈웍트가 동사 하드는 부사 열심히 공부해왔다 그치? 그러면 이 상태까지 문장 해석하면 어때? 어, 그는 열심히 공부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잖아 그치? 그러면 이 투패스라는 부정사는 문장에서 지금 역할이 뭐지? 뭐, 주어나 보호나 목적 이런 역할 필요 없잖아 주어는 이미 있고 목적어를 데려올 필요 없으면 자동사잖아 그럼 이대로 그냥 문장 완성된 거예요 그럼 얘는 천사 얼로 들러붙는 수밖에 없니? 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 공부했다 뭐, 이렇게 들어붙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명사가 있어서 이렇게 명사로 들러붙는 것도 아니고, 그치? 맞나? 그럼 이 용법을 이제 우리가 부사적인 용법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해석을 다섯 가지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뭘까? 이건 목적이겠지 뭐, 그치? 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다섯 개 중에서 목적으로 의미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자, 방스매기 틀어 이 부분은 목적인지 결과인지 아니면 조건인지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없어 그러니까 문장이 흐름상 의미를 맞춰가는 수밖에 없어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부담스러운 면이지, 그치? 근데 이거를 예전에 이렇게 설명한 선생님도 있어 뭐냐면, 이게 의지 동사면 여기가 의지가 있는 동사라면 이거는 이제 목적이나 뭐, 내지는 의지를 표시한다 뭐 이렇게 많이 가르쳐줬거든 여기가 무지 동사면 어때? 여기는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여기 시간이 있으면 여기는 뭐, 그치?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이게 딱히 그렇지는 않아 근데 이거 이런 설명은 좀 무리수가 있는 설명이야 의지 동사라도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떡하냐면 다섯 가지 범주 중에서 무슨 의미인가는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잡아가는 수밖에 없어 단, 다섯 가지 범주 내에서 해석은 해야 되겠지, 그치? 자, 다시 한 번 해봐요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 또 했다, 또 해석, 또 하다니, 또 라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 이걸 묻는 문법 문제는 없어 예전에 이런 문제는 있었거든 잠깐 여기 볼래 예전에 이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예전에 이런 문제는 냈어 이렇게 문장 주고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중에서 같은 의미를 찾아봐라 뭐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은 있었어 근데 문제가 전혀 방향을 못 잡았던 거지 이게 뭐 어떤 때 목적 막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 자체는 우리가 의미가 없어 근데 가끔 참고서 보면 아직도 이런 문제를 남겨놓는 게 있더라고 이런 문제는 머리에 두지 말고 문맥에서 해석하는 쪽으로만 열심히 해 밑에 2번 보자 보면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라고 돼 있지 그건 형용사 몇 개 좀 눈에 익혀야 될 건 있어 선생님이 체크해 줄게 세 번째 이즈 앤슈스 이렇게 줄 쳐봐 또 다섯 번째 이즈 이거 줄 쳐봐 또 그 밑에 이즈 라이업을 줄 쳐봐 또 마지막에 이즈 프론 이렇게 줄 쳐봐 그 형용사 뒤는 전부 다 뭐가 붙어있냐 투구장사가 뒤로 이렇게 붙어있지 않니 그 형용사들은 조금 눈에 익혀면 다시 불러봐 뭐라고? Be anxious 또 Be eager 또 Be liable 또 Be proud 이 정도만 눈에 익혀 그러니까 이 형용사들은 공통적으로 뒤에 투구장사를 붙여야 되는 형용사들이야 ing 같은 거 붙으면 안 돼 크게 이렇게 어떤 의미가 이즈 들어온 건 아니고 가끔 물어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눈에 좀 익혀놓는 게 좋지 않겠나 자 이제 밑에 키포인트 박스로 내려가자 자 보자 이제 부사적인 용법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들어온 거야 뭐니? 관용적인 표현 자 머리 틀어 필기 필요 없어 듣기만 해 이거는 그 밑에 오른쪽에 난이도 연사 있지 않았니? 얘네 둘이는 번갈아 가면서 문제 내 그러니까 그만큼 부정사 편에서는 사실 이 두 개 빼고 나면 문제 내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만큼 문제의 타켓이 되면 자 이건 깊이까지 다 정리해야 되면 자 머리 돌려봐 스마트 문제 하나씩 정리하자 그래서 먼저 물어보자 어 부정사가 있는데 앞에 소에즈를 붙여서 소에즈2를 쓰거나 또 어 인어도를 붙여서 인어도2 이렇게 쓰거나 두 개의 의미가 뭐예요? 하기 위하여 목적이지 목적 이건 절로 고치면 뭘로 고친다 그래? 아 쏘데 또 어 인어도뎃 이렇게 그리고 뒤에가 주어 메인 이하 이렇게 고쳐는 하기 위하여 A 들어가 어 이번에는 소에즈2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 쓰면 이건 뭐죠? 의미를 어떻게 잡죠? 어 앞에 거 해서 뒤에 거 하다 이렇게 결과로 잡아봐 그리고 절로 고치면 뭘로 고쳐? 쏘데 주어 캔 뭐 이렇게 바뀌고 응? 근데 하나씩 이것도 묻더라 잠깐 여기 좀 볼래? 선생님 절로 고칠 때 꼭 대절에 쏘데다면 메이가 있고 어 이렇게 결과 표시는 캔이 있으면 막 그렇진 않아요 뒤에 조동산 메이켄는 조금 유동적이에요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의미적으로 봤을 땐 원래 쓰는 게 맞는데 뒤에 메이나 캔을 이렇게 안 쓰는 경우도 이건 크게 문제 삼으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로 치는 게 맞을 것 같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 투투는 해설을 어떻게 하지? 우리 앞에 거 해서 뒤에 거 할 수 없다 이게 부정으로 해석하죠 이거는 그치? 어 절로 고치면 뭘로 고쳐? 어 쏘데 주어 캔 트 이렇게 이제 부정으로 고치죠 여러분들 그치? 그치? 자 끝으로 어 인어 푸는 형용사 부사 얼루가 뒤로 그리고 어 투부정사 뭐 뭐 할 정도로 형용사 부사 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을 어 부사적인 용법에 이제 관용적인 표현해서 이렇게 넷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 응? 근데 있잖아 자 잠깐 이제 스밀 듣자 사실 부사적인 용법에서 이걸 왜 중요시 여기냐면은 아까 스밀 얘기할 때 이렇게 문장이 투부정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얘가 동사수식하고 있어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했잖아 의미 몇 개 있다고 그랬어? 다섯 개 있다고 했잖아 목적 원인 결과 막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소에즈 투 딱 붙여버리면 이건 여지없이 뭐니? 목적이잖아 소에즈 투 쓰면 이건 여지없이 결과잖아 그치? 그래서 이 표현을 부사적인 용법에서는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명시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으로 해석해라 이게 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용적인 표현은 정확하게 눈에 익혀야 되나? 자 다시 한번 머리 좀 암기 자 불러 안 소에즈 투 나 이노드 투 하기 위하여 절로 고치 소 대 이노드 대 조메이 또 아 소에즈 투 앞에 거 해서 뒤에 거 하다 소 대 주어 캔 투 투 앞에 거 해서 뒤에 거 할 수 없습니다 주어 소 대 주어 캔 투 부정이야 자 이노프는 현유사 부사 어디? 뒤 뭐 뭐? 할 정도로 자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3단계로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해줄게 첫 번째 단계는 철저하게 이 형식을 이용한 문제들이 있어 소 이노드 투 다음에 뭐가 붙어야 돼? 동사 원형 붙여요 만약에 이노드 대스 쓰면 뒤에 뭐 와야 돼? 주어 미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와야 돼? 자 여기다 뭐 쓸까? 에즈 그치? 그리고 투 쓰면 뒤에 뭐? 투 투 이렇게 그치? 투 투 어 형용사 이노프는 현유사 부사 뒤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형식을 갖고 내는 문제들이 참 많아 1단계가 이런 문제들이야 그래서 이런 유의 문제를 정리해놓고 그 다음 또 단계를 얘기하자 자 교제 봐봐 아 그 1번 문제가 지금 이 유의 문제야 심픈스가 뭐지? 증상이나 증상이나 징후들 아니야? 워 동사투절 였습니다 자 써 동그라미 쳐봐요 언유절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투 퍼플렉스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심지어 전문가조차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됐나? 소? 에츠 투 부정사 맞지? 몇 번 다 믿어야 돼? 2번 또 2번 문제 또 해봐 가자 에이가 뭐라 했어? 하우 어벌 주 언클 너의 아저씨는 어떠냐? 이렇게 물었어 그치? 그랬더니 히 워슨트 가로 식스 마일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이너프 위치는 어디니? 형용사 부사 뒤로 가있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어때? 스트롱 이너프가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2번하고 3번은 안되겠다 그치? 그러면 1번하고 4번에서 이너프 다음의 형태는 뭐야? 투부정사가 붙어야 되지 않니? 오케이 1번 괜찮다 그치? 1번을 답으로 하면 되겠다 자 또 한 번 해봐 자 3번 문제 또 한 번 해보자 아 When I lost my 내가 길을 잃었을 때 I 가로 Find the promise man 우선 1번 어때? 이너프 위치가 아니지 않니? 이너프는 형용사 뒤잖아 또 4번은 왜 안 돼? Was in lucky In이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는 품사 모은다 그랬어? 명사 대 명사 와야 되지 않아? 근데 럭키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지 형용사 운이 좋으네 형용사잖아 명사가 왔어야지 명사가 뭐야? 럭 럭 굴럭 럭 Y자 뛰어버려야지 럭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 남았지? 자 2번 넣고 해석해봐 불러 내가 경찰을 찾을 정도로 운이 좋았다 3번 넣고 해석해봐 투투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할 수 없다로 해석해봐 불러 내가 너무 운이 좋아서 경찰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게 말이 돼? 2번이 말이 되죠? 또 해봐요 자 5번 문제는 어디가 틀렸나? 스네이터스는 상원의원의 레지스레이티브는 법률적인 레코드 기록입니다 자 워즈 동사투를 쳐주고 였습니다 투 동그라미 쳐 리버럴은 자유분방한 거지 그치? 투가 보였네 그러면 뒤는? 투? 투 투 투 투 포 플리즈는 안되지 투 플리즈 그치? 야 근데 요 대목에서 자 스미 잠깐 하나 얘기 좀 해줄게 자 이거 이유가 있어 자 틀어 틀어 무슨 이유가 있냐면 지금 스미 투 나 이너프 뒤는 지금 뭐라 그래 투 투 이너프 투 부정사 얘기 얘기 했잖아 그치?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아 투나 이너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다음에 포 명사도 가능해 포 명사 자 밑에 문제에 살짝 적어봐 아 포명사 형태도 가능해 포명사는? 됐어 근데 여기서 포 플리즈는 안됐던 이유가 플리즈에 동사가 붙어서 안된 거야 만약에 포 다음에 명사가 붙으면 돼 포명사 형태도 가능해 그래서 그 2번 답에서 포 플리즈를 준 이유는 이것까지 염두에 뒀던 것 같아 포명사 투 부정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플리즈 동사 원형이니까 투 투 루 고쳐야지 투 투 루 고쳐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봤나 자 다시 한번 머리 들어보자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아 투나 이너프 다음에 이제 투 정사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 투 투 이너프 투 그치? 근데 뭐도 가능하다 포명사 이 형태도 가능해 자 또 한번 해봐 자 계속 가자 문제 9번 문제 좀 봐봐 9번에서 4번 답 좀 들여다보자 4번 보자 어때? 낮에는 너무나 바빠서 걱정할 틈도 없고 밤에는 너무나 피곤해서 깨어있을 수 없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last is the man 후 동그라미 쳐주고 이 문장은 지금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지 얘들아 어느 게 주어져? 더 맨이 주어야 더 맨이 이즈가 동사고 Blast가 이즈 동사에 걸리는 보호였지? 지금 도치생 구조야 Blast가 주어 아니야 얘들아 더 맨이 주어고 이즈가 동사니까 문장이 도치된 구조지 그치? 됐나? 자 가자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야? Who is to be지? 자 투 줄 치고 뒤에 투 워리 부정사 세모 치고 자 투 투용법이니까 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나 바빠서 낮에 걱정할 수 없는 사람 그치? 엔드 동그라미 쳐주고 그리고 뒤에 투 줄 치고 투 타이어드 너무나 피곤해서 누워 깨어있을 수 없는 사람 그치? 에이 투 오브 아이 엔진은 안된다 투 투 투 투 투 라이 그치? 투 라이로 고쳐야지 투 라이 그치? 왜 그 4번 답이 틀렸는지 알겠어? 유인자 문제 많이 내 자 한번 더 해보자 여러분 저 뒤에 심화 문제에서 또 해볼게 심화 문제 더 확인해 자 가자 아 심화 문제 중에서 스님이 지적하는 문제를 딱 확인해 자 보자 어디를 펴주시냐면은 심화 문제 중에서 그래 우선 저기 먼저 풀어볼까 11번 문제 먼저 풀어보자 자 11번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심화 문제 11번 틀린 데 찾아봐 아 people do things because 접사 동그라미 쳐주고 그것까지 해석해봐 불러 아 사람들은 일들을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want to influence their futures 대시 대시는 컴마 컴마랑 똑같아 가로로 묶어 삽입된 거예요 그리고 the end 동그라미 딱 쳐놓고 자 해석해봐 불러 뭐 때문에 그들이 원해 뭐를 to influence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주기를 그치? 구체적으로 뭘까 이제 대시대시가 보충한 거예요 처음에 뭐 12 success career 성공적인 직업을 갖는 거예요 또 행복한 결혼을 갖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미래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장을 짜임새 있게 정확하게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자 그리고 in order that influence the future 하기 위하여 영향을 주기 위하여 여기가 틀렸지 그치? 여기가 왜 틀렸어? 그치? 여러분 여기 봐봐 in order that이면 뒤에 뭐가 붙었어야 되니? 주어 동사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 근데 in order that 때문에 뭐가 왔어? influence 동사 원형이 왔잖아 그치? 그러면 influence 동사 원형이 왔을 때는 in order that을 써야 돼 in order that을 써야 돼 in order that을 써야 돼 in order that 원형 이렇게 고쳐야지 in order that 원형은 안 돼 in order that을 2로 고쳐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영향을 주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됐나? 또 한 번 해봐 뒤쪽 넘겨보자 16번 문제 어디 틀렸나 또 체크해봐 가자 퀘션들은 질문 받은 거야 그의 아들에 의해서 How 동그라미 쳐다 뭘 질문 받았나? 아 하우스는 얼마나 빨리 day to be enough 그들이 나이를 먹을까? 너무 눈에 띈다 그치? enough는 형용사부사 어디라 그랬어? 위치가 D, D old enough 그치? A enough old는 안 돼 근데 그 문제 옆에다가 또 잠깐 필기 좀 하자 뭐냐면 선생님 하나만 이 문제 통해서 잠깐 또 얘기해 줄게 enough는 형용사부사 수식할 때 어디에 위치? D 근데 enough가 명사 수식할 땐 D야? D야? enough가 명사 수식할 수도 있어 그러면 enough 위치는 명사 앞이야 D야? 얘는 둘 다 다 가능해? enough가 명사 수식할 때는 앞뒤 다 가능해? 이거는 다 좋아 근데 형용사부사는 무조건 뒤에서 붙는 거고 그 문제 옆에다 이렇게 필기도 같이 좀 해놔 여기는 old 형용사 수식이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뒤로 old enough 그치? 무조건 그렇게 돼 있지 뭐 그러니까 이건 이 얘기였죠 enough money와 money enough 둘 다 다 돼 enough money, money enough 둘 다 다 되는 겁니다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랑 그러면 교재 다시 앞으로 오고 쓴만한 두 번째 얘기하자 됐어? 머리 틀어보고 보자 틀어 틀어 저기 선생님이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이 관용적인 표현에서 문제는 지금 문제처럼 형식을 갖고 내는 문제들이 많아 이건 무조건 정의하고 있어야 되는 건 이 틀을 잘 기억을 해야 되나? 그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불러보고 그 다음 단계 가자 목적 불러 소에스 투 원형 인허드 투 원형 그 다음에 소에스 투 원형 인허드 투 원형 문제 머리가 이렇게 떠올라야 되더라 여기다 동사 원형 붙여놓고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치? 또 결과 소에스 투 앞에 거에서 뒤에 거다 소다 주어 캔 투 투 아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할 수 없습니다 소다 주어 캔 투 근데 투 다음에는 투 투가 아니라 모두 가능하다고? 호명사 이것도 가능해야 되나? 자 인허프는 형형사 부사 어디? 뒤 명사 수식은 앞뒤 다 가능하공은 투 부정 자 이것도 포명사 가능하 자 이제 두 번째 얘기하자 자 두 번째 얘기하자 자 사진 들어 어 들어 들어 근데 이 형식에서는 두 번째 내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투 부정사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어 투 부정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투 부정사가 타동사야 그러면 뒤에 뭐 데리고 와야 돼? 부정사는 동사 성격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타동사만 뒤에 뭐 데리고 와야 돼? 목적어 데리고 와야지 그치? 아니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오잖아 근데 이 목적어가 문장에서 반복돼 아 대부분 이트로 되시네 꼭 이트는 아니야 이트가 아닐 수가 있어면 근데 대부분 이트로 들어와 난 들어와 나 들어와 그러면 부정사 뒤에 이렇게 반복되는 목적어 이트는 절대 쓰면 안 돼 부정사는 근데 절은 절로 고치면 절은 꼭 살려줘야 되고 절은 완전 해야 돼 그러니까 부정사 뒤에 반복되는 목적은 안 쓰고 그 대신 절의 모습에서 살려주고 오우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자 자 들어봐 이 책은 왜 여기 이 책은 너무나 버링 지겨워요 버링 그치? 그래서 내가 for me to read it 그것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아우 책이 너무 지루해 응? 그래서 내가 책 읽기 싫어 그치? 자 투투 용법 써서 쓴 표시했지? 투투 야 근데 근데 봐봐 지금 부정사 툴리드 다음에 이 쓴 이거 뭘 가르치는 이신니? 저 앞에 주어 디스북 가르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부정사 뒤에 이렇게 반복되는 목적어 이트는 쓰지 말란 말이야 이트 쓰지 말고 어디까지만 툴리드 여기까지만 이렇게 근데 이건 있어 만에 여기 책들이었다면 어떻게 되나? 이건 이트가 아니라 뭘로 왔을까? 댐으로 왔겠지 뭐 책들은 복수니까 댐으로 받아야 이제 그치? 댐도 똑같아 댐도 그치? 그러니까 이 시든 댐이든 뭐든 반복되는 목적은 다 쓰지 말라는 얘기지 그치? 근데 절로 고치면 자 절로 불러봐 저 불러 I saw I can't read 뭐까지 이틀까지 이렇게 절로 고치면은 꼭 살려주고 저는 완전히 해야 되는 건 절 안에서는 이틀 살려주고 자 교재 봐봐 자 키포인트 박스 다시 들여다봐봐 자 키포인트 박스를 다시 들여다보면 선생님이 곧 주의라는 데 한번 읽어봐봐 뭐라고 불러? 있어 있어 읽어 부정사의 표현에 있어서 반복되는 목적어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예문 좀 봐봐 언디스톤 이 돌은 이즈 퇴비 너무나 무거워요 그래서 뽐이 내가 툴리프트 들 수 없습니다 일단 툴리프트 다음에 이틀 썼냐 안 썼냐 안 썼지 디스톤을 봐봐 이틀 안 쓰고 있잖아 근데 절로 고친 거 봐봐 불러 언디스톤 이즈 소 헤비 대 아이 캔트 리프트 어디까지 이틀까지 저런 게 살려줘야 되고 저래서는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 건 이거 일단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됐어? 근데 좀 더 들어가야 돼 자 잠깐 들어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예문을 주고 이제 문제 확인하고 그 다음 또 할게 자 들어봐 이거는 단계 단계를 다 정리해줘야 돼 들어 들어 이거 부정사의 표현에서 반복되는 목적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저런 살려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물어볼게 자 이걸 전제로 두고 선생님이 좀 물어보자 이 문장이 맞다 틀리다 얘기해봐 에이 틀라 우선 선생님이 가볍게 하나 물어볼게 그녀가 너무나 그녀는 너무나 네이브에 네이브가 뭐지? 순진한 거야 언서피스 케이키드 그치? 그래서 그래서 포 러스 우리가 투 헤이트허 그녀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됐나? 자 이 문장 맞아 틀려 모든 면에서 그녀를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문장 맞아 틀려 아니 지금 이것도 판단해야 돼 어때? 틀렸지? 틀린 이유가 뭐예요? 일단 투투용법 써가지고 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넘어온 건 맞잖아 그치? 그녀가 너무나 순수해서 우리 모두가 그녀를 모든 면에서 미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잖니 그치? 근데 이 허가 누구지? 그녀 쉬잖아 쉬 그치?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꼭 이트는 아니라고 이렇게 허던 데미던 잇이던 반복되는 건 나 쓰지 말란 말이야 지금 이트 아니잖아요 아 근데 반복되잖아 허 그치? 꼭 잇이 아니야 최근에 이 문제가 보였어 이 문제가 보이니까 학생들이 어? 뭐 전혀 뭐 이트가 아니니까 어떠니 그치? 개의치 않았던 거야 안 돼 이거 이거 주의해 이거 왜 허를 지워야 되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얘기하자 자 그 박스 밑에다 예문 이거 좀 적어놓을래? 이 박스 예문 적어봐 아 그 키포인트 박스 밑에다가 이렇게 그치? 이 예문 좀 하나 적어 왜 허를 쓰지 말아야 되는가 요것도 그치? 꼭 이트가 아니라 반복되는 건 다 안 쓰는 거지 그치? 그래 딱 정리해놓고 자 가슴이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풀고 또 한 번 더 하자 네 감사합니다 음, 픽이 됐어? 자, 그럼 이제 스님이 한 번 더 보여줄게 요거까지 판단해 봐 여기까지 딱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확인하러 가자 어, 그녀가 너무나 몸이 약해요 위크합니다 그래서 to carry it to the station 그것을 그 정거장까지 나를 수 없어요 자, 어때? 맞아, 틀려 여기까지 판단해 봐 어때? 어, 일단 투투형법 썼잖아 그쵸? 해석 어떻게 해? 어, 그녀가 너무나 약해서 어, 그것을 정거장역까지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쓴 거 아니었어? 어때? to carry them in it 보이잖아 쓰면 it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쵸? 요거 지워야지 아니지 이거, 그쵸? 아, it이라고 무조건 지우면 안 돼 이 문장 내에서 반복되는 것일 때 있지, 그쵸? 여기서 it는 반복시킬 게 없잖아 문장, 잠깐 들어? 요 한 문장 내에서 반복되는 걸 지우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요 이 문장 내에서 it가 가리키는 건 없잖아 그쵸? 요건 it를 오히려 빼면 어떤 이거 오히려 틀리는 거지, 그쵸? 요건 it 쓰는 게 맞지, 그쵸? 무조건 it라고 그냥 지우면 안 돼? 어느 it가 지워지는 거예요? 아, 문장 내에서 반복되는 거야 자, 요것도 필기해 요거 반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니? 요건 써줘야지, 그쵸? 요기까지 판단해 봐 아, 요기까지를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해 주고 자, 우선 요 상태에서 문제 또 확인하고 거기다 한 번 더 들어가자 자, 우선 요 상태에서 문제를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6번 문제 봐봐 6번 6번에서 우선 3번 판단해 보자 어때? 응? 아, 이 책은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서 그가 읽을 수 없어요 그치? 요건 쏘대 절로 고쳤잖아 그러면 리드 다음에 디스북을 받아주는 이터 써 쓰지만 써야 돼, 절은 절 뒤에는 신약하면 안 돼 절은 완전히 해야 되니까 리드 다음에 이터 써 2번 답도 판단해 봐 2번 답도 판단해 봐, 배웠으니까 어때? 어, 그녀가 만년필이 없습니다 어, 그녀가 만년필이 없습니다 툴라이트 위스 쓸 만년필 이건 다른 거 묻는 거 아니지, 얘들아? 뭐 묻는 거예요? 툴라이트 다음에 위드 전치사 붙는 거 그거 묻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만년필 파운티 펜을 뒤로 넘겨봐 만년필 어때? 가지고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드 전치사 붙인 거 어때? 맞네, 그치? 2번 답이 맞네 자, 또 한 번 해봐 자, 오른쪽으로 오자 어, 10번 문제에서 4번 답 어때? 10번 문제 4번 답 어때? 음, 안 되겠지? 왜? 어, 그래 투솔브다면 이터 쓰면 안 되지, 그치? 에이, 그래 앞에도 프로그램 받아주는 이터잖아, 그치? 이렇게 반복되는 건 쓰면 안 돼 절로 고치면 살려야 될 거고, 그치? 근데 항상 이제 그거를 지우면서 자, 머리 들어보자 그걸 이렇게 지우면서 뭘 생각하면 이걸 생각해 그냥 무조건 이터라고 또 지우면 안 되고 어? 이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치? 그것도 염두에 두고 어? 맞나? 자, 그럼 이제 숨하고 이제 세 번째 얘기 좀 하자 자, 머리 들고 어,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예문을 숨이 얘기를 또 할 테니까 자, 요 예문 갖고 얘기하자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하면 돼 자, 들어봐 자, 세 번째는 선생님, 요렇게 한번 써볼까 아, 디 아이스 이즈 투스 씨는 얇고, 그치? 여린 거지 이 문장은 어떤가? 선생님 이렇게 썼어 어때? 우선 이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투투니까 불러봐 어, 얼음이 너무나 얇아서 그녀가 걸을 수 없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토토니까, 그치? 근데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뒤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아니, 지금 우리 그만 했잖아 얼음이 너무나 얇아서 그녀가 걸을 수 없다 어디를 얼음을 그럼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디 아이스를 받아주는 이트가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보이잖아 이거 지금 왜 생략했어? 어, 반복되니까 이렇게 생략한 거잖아 그렇죠? 에이, 금방 반복되면 생략한 달이 있잖아 근데 물어보자 이때 보였자? 그럼 얼음 어디를 걸어야 돼? 위 위를 걸어야 되잖아 전지사 뭐 붙여야 돼? 온 응? 잠깐, 잠깐 여기 좀 봐봐 봐봐 여기서 내는 이제 마지막 문제가 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 없지만 이게 이트가 생략된 게 보여야 돼 그럼 얼음 위를 걸어야 되지 않냐? 오늘 이렇게 딱 붙여 근데 원래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전지사를 이렇게 쓰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되니? 명사 대명사 이 사이 쓰잖아 전지사는 원래 명사 대명사 이렇게 붙이는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전지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딱 하나 뭐지? 전지사는 이 역할 밖에 없어 명사 대명사를 문장에다 이렇게 붙이는데 응? 붙이는데 명사 대명사는 뒤에는 지가 못 붙어 얘네들은 그래서 전지사라는 이 고리를 갖고 걸어주는 거거든 전지사는 이거 밖에 없는 거야 근데 뒤에가 명사 대명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지사 쓸 일 있니? 없니? 원래 쟤 걸어줄 게 없는데 뭘 써 근데 여기서도 지금 명사 대명사 없잖아? 그치? 근데 여기 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대명사 이트가 보여야 돼 그래서 그 붙이는 온이 필요하다는 거지 한번 또 해봐 자 봐봐 이해문은 필기 필요 없어 이건 다 있으니까 자 틀어봐 선배 이제 이번에 또 이렇게 해줄게 더 포리너가 뭐지? 그 외국인은 이즈트 너무나 스트레인지 낯설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포미 내가 투 터크 이야기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때? 역시 틀렸지? 왜 틀렸어? 지금 뒤에 뭐가 생략된 게 보여? 아니 있으면 아니지 그 외국인이 너무나 이상하고 낯설어 그치?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을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지 여긴 뭐가 생략된 거예요? 힘 여긴 힘이 생략된 거지 너 포리너 받아주는 그치? 그러면 누구에게 말하다 할 때 톡 투 톡 투 스픽 투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 자 교재 봐봐 교재 키포인트 박스 다시 들여다봐 자 키포인트 박스 예문에서 이제 두 번째 묶음 봐 불러 이 강은 너무나 깊어서 보호 그녀가 수영할 수 없습니다 투 스윔 인 인전치사 동그라미 쳐봐 그 인 다음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디스 리버를 받은 이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맞나? 절로 고치는 이트가 이렇게 밑에 살아나잖아 그치? 그 인 붙이는 게 참 의미가 있어 문제를 한번 땡겨볼까? 뒷장 넘겨봐요 넘겨서 이 여세를 몰아서 6번 문제 4번 답 판단해봐요 어때? 6번 문제 4번 답 어때? 이 강은 너무나 위험해요 그래서 수영할 수 없어요 됐나? 뒤에 뭐 생략되어 있어? 디스 리버 받은 이트 생략되어 있어 강 어디서 수영해야 돼? 안에서 투 스윔 인 인이 빠졌다는 얘기지 자 또 해봐 자 10번 문제 3번 답 어때? 10번 문제 3번 답 어때? 풀렸지 왜? 그럼 이 집은 너무나 위험해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툴리브 인 인이 빠진 거야 그 뒤에 뭐 생략되어 있어? 디스 하우스 받은 이트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집 안에서 살자 너 이거 이것까지 기억 잘해야 돼? 이것까지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 8번 문제 1번 답 좀 정리해 줄게 이거는 자 부정사 편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문제야 자 그것까지 8번 문제 1번 답까지 정리 좀 하자 자 머리 좀 틀어보자 자 이거 지우면서 숨하고 이제 이거 이제 부사정용법에서 이거 지우면서 8번 문제 1번 답도 정리하면서 가자 자 머리 틀어보자 자 목적 표시가 뭐야? 아 소에스트 인어더 투 원형 절 소에스트 인어더 덴 주어메이 또 소에스트 앞에 거에서 뒤에 거하다 소에스트 또 투 투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할 수 없다 소에스트 켄터 인어브 형용사 부사 인어브 투 부정사 뭐 뭐 할 정도다 그치? 첫 번째 문제 스타일 기억해? 형식 갖는 거? 두 번째 반복되는 목적을 안 쓰는 거 기억해? 세 번째 반복되는 목적 이트가 생략되면서 전체사 쓰는 문제 기억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교제 봐봐 자 8번 문제 1번 답 좀 봐봐 뭐라고 돼 있어? 그는 결코 당신을 속일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뭐 뭐 할 사람이 아니다 거기 줄 한번 쳐봐 이것도 부정사를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더 라스트 명사 뒤에 가 투부 정사 또 대절 여러분 결코 뭐 뭐 할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것도 낫은 없지만 자체 무슨 의미가 들어오네 부정의 의미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더 라스트 명사 투부 정사 대절 결코 뭐 뭐 할 사람이 아닙니다 부정은 없지만 부정의 의미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같이 한번 정리해놔 그래서 거기서 낫이 없는데요 더 라스트 명사 투부 정사에 그런 의미가 있어 결코 뭐 뭐 하지 않을 사람이다 자 2번 답도 한번 정리해볼까? 자 2번 답도 체크해보자 아 그는 주먹달짐을 할 바에야 타협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뚤라도 줄 치고 뒤에 댄 동그라미 쳐주고 8번 문제 2번 답에서 우뚤라도 줄 치고 뒤에 댄 동그라미 쳐줘 워낙 뭐 많이 했던 표현이라서 그치? 자 숨하고 기억해봐 자 머리들 우리 조동사에서 조동사 배운 사람들은 기억해봐 머리들어 뒤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앞에 가는 편이 낫습니다 어떻게 쓴다고? 우뚤라도 댄 동그라미 쳐줘 또 뭐 있죠? 우뚤 수노 댄 동그라미 쳐줘 또 뭐 있죠? 메인 에이츠 웨에이츠 그치? 그치? 요거 다음엔 전부 다 뒤에 뭐 온다 그랬어? 동사 원형 뒤에도 동사 원형 그치? 맞지? 뒤에 거 하느니보다 차라리 앞에 거 하는 편이 낫다 워낙 이것도 많이 묻는 표현이라서 그치? 뒤에 거 하느니보다 차라리 앞에 거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요 2번 답은 이거 본 거 아니니? 우뚤라도 체크되어 있는데 뒤에 다 뭐 붙였어? 메이크 동사 원형 파이트 동사 원형 그치? 다 동사 원형 원형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야? 틀리게 주면 뒤에 ing 붙이고 막 그래 메이킹 또 파이팅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물어 이것도 워낙 많이 물었어 그치? 뒤에 거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앞에 거 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주 여기서 나 좀 정리할까? 자 더 붙이자 얘들아 프리퍼 투는 뭐 붙는다 그랬어? 이건 ing ing 붙인다 그랬지 그치? 프리퍼 투는 ing ing 붙잖아 그치? 프리퍼 라더 되는 뒤에 뭐 붙는다 그랬어? 이건 투부 정사 프리퍼 라더 되는 뒤에가 투부 정사 이렇게 붙는다 그랬지 그치? 그치? 의미는 다 같은데 근데 프리퍼 투는 ing ing인지 프리퍼 라더 되는 투부 정사 투부는 이렇게 붙여야지 그치? 여기까지 싹 정리하자 그래 뒤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앞에 가는 편이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 2번 문제는 그거 본 거고 4번도 아주 봐줄게 자 손 댔으니까 4번도 좀 보자 답은 3번이 틀린 건지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자 3번이 왜 틀렸는지 얘기했자 에이 저번 시간에 했잖아 난이도 인사할 때 자 4번 답 봐봐 뭐라고 돼 있어? 그가 대학에 다니지만 아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다니지 않았지만 아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자 밑에 2분도 접사 동그라미 쳐봐요 그리고 컴마 가서 끊어봐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어느 거 본 거냐면 고트 칼리지 거기 본 거야 우츠를 한번 쳐봐요 고트 칼리지는 이거 본 거 얘들아 저거 학교에 공부하러 가다가 고트 스쿨이야 고투더 스쿨이야 잠깐 여기 좀 보자 이제 관사편을 안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관사편에서 얘기 듣고 배운 사람들은 기억해봐요 자 고트 스쿨하고 고투더 스쿨의 차이점이 뭐지? 고트 스쿨은 뭐지? 그렇지 학교 본래 목적이잖아 공부하러 가다 그렇지? 요거 요건 다른 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뭐 친구 만나기 위해서 갔다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정관사가 붙으면 본래 목적이 아니고 정관사가 안 붙으면 본래 목적이야 애가 공부하러 가다잖아요 애가 학교에 갔다고 그러면 고트 칼리지 표현을 이렇게 들여다봐봐 그가 대학에 다니지 않았지만 이라는 건 이거는 본래 목적을 얘기하겠지 여러분도 그렇지? 이 친구 만난 그런 관점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놓은 거예요 틀리게 주면 거길 틀리게 줬게 있지 그렇지? 고투더 칼리지? 고투더 칼리지? 이름은 안 돼 고투더 칼리지 그렇지? 공부하러 갔다는 목적을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답으로 결정하되 1, 2, 4번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특히 1번 정리 좀 잘하고 온가? 그러면 이제 뒷장 넘기자 보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우리가 보면 원형 부정사라고 돼 있지 않니? 에이 이거는 우리 지각사육동사에서 하자 됐어? 자 뒷장 넘겨 관용적인 표현도 조동사 편에서 많이 하는 거지 뭐 그렇죠? 내려갈까요? 분리부정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사의 반복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근데 분리부정사는 뭐냐면 그냥 듣자 필요 없는데 스밍이 그냥 가볍게 얘기해 주고 넘어갈게 자 보자 분리부정사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들어봐 To understand the problem 그 문제를 분명히 clearly 이해하는 것은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자 여기 좀 보자 클리얼리 부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니? 얘가 어디 쪽으로 둘러붓는 표현이지? 우리는 이제 분석하면 돼 To understand 부정사 보이니까 세모 쳐서 어디 가서 끊어 동사 앞에서 끊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클리얼리 소성은 이 안으로 붙잖아 클리얼리가 어느 쪽으로 붙는 거야? 분명히 이해하는 거 이 부정사에 쓰인 동사 understand를 보충한 거였던 거야 근데 이렇게 그냥 놓으면 눈에 잘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 클리얼리 부사를 어디다 옮겨다 놓는 거야? To하고 원형사에 이렇게 옮겨다 놓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여기 딱 들어가니까 어때? 여기 수직하는 게 확 눈에 띄잖아 이게 분리 부정사야 근데 이게 영국식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고 미국식은 된다고 그랬거든 최근에 쓰는 걸로 통일했어 그래서 분리 부정사는 예전에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돼 교재 받아 일단 분리 부정사에서 이렇게 보면 얼리라는 부사가 To bed 그 사이에 들어가 있지 않니? 또 To Nobly bear도 그렇고 그치?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안 됐다 그랬는데 요즘은 돼 오른쪽 와봐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에 답이 없는 게 그런 거지 여러분들 뒷장 넘겨서 문제 중에서 7번 문제를 좀 보자 7번 From the airplane 비행기로부터 승객들은 Were able to 할 수 있었습니다 To clearly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clearly 부사가 To see 사이로 들어가 있지 않니? 예전에는 이게 틀렸다고 그랬어 분리 부정사 인정 안 했거든? 요즘은 돼 이거 맞는 거야 답 없는 문제가 된 거야 이게 그 8번 문제도 똑같아 8번도 답 2번 쪽을 들여다봐봐 willing to completely pay에서 to pay 사이 completely 부사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근데 오른쪽 해설 좀 봐봐봐 8번 문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아 모두 맞아요 최근에 분리 부정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옛날에는 답이 이거였거든 됐나? 분리 부정사 의미 두지만 아 이런 거구나 이 정도만 의미를 두면 돼 자 그럼 교재 다시 앞으로 자 보면 아 부정사의 반복과 에이 근데 병치법에 따라서 그치? 아 이제 이 얘기 아닌가? 자 여기 좀 보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정리할까? 그냥 듣기만 해 자 여기 봐 그가 결심했어요 decided to 가자 to study 공부하자 and 그리고 또 놀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자 여기 봐봐 지금 end가 걸어준 게 뭐 뭐지? to go to study to play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 근데 지금 뭐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투가 반복되지 않아 그럼 굳이 뭐 이거 툴을 다 어떻게 하니 쓸 필요 없이 원형으로 이렇게 연결해도 되잖아 그치? 이렇게 툴을 붙여도 되지만 원형으로 그냥 쫙 연결해도 되잖아 그치?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3번의 대부정사는 뭐야? 대부정사는 동사가 반복이 돼서 빼버리고 투만 남기는 게 또 대부정사고 그니까 부정사의 반복과는 반대이지 그치? 요건 이제 동사 원형을 빼버리는 거지 그치? 근데 실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아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최대한 가볍게 보고 어? 참고를 하면 되지 않았을까 아까 부사적인 용법 하면서 사실 부정사의 용법은 마무리가 져진 거야 뭐? 거기까지 정리하자 뭐? 자 그러면 여기 좀 보자 이제 여기까지 부정사가 이제 끝났는데 어? 저기 한 번 더 시험 보자 뭐? 진도 확인 모의고사를 어? 다시 한 번 더 할게 뭐? 그래서 요거를 어? 저기 뭐야 어? 다음 주 월요일날 뭐? 선생님이 이제 부정사 문제를 또 한 번 내볼게 뭐? 그때는 이제 섞어서 낼게 뭐 생활영어 수고 이렇게 섞어서 또 한 번 낼 테니까 공부를 해 가져와서 또 한 번 더 풀어봐 뭐? 그럼 이제 동명사 가서 정리하기에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를 부정사 편을 마무리 질 겁니다 이거 부정사 정확히 정리해야 되는가? 음 자 그러면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스마트폰 수고로 들어갔다가 어? 이제 생활영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리를 하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